안녕하세요. 왁싱이가 예약해놨다고 사람이 없으신데요? 아! 아! 죽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왁싱이가 예약해놨다고 왁싱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? 잠시만요. 오늘 왁싱 어떤 거 하러 오셨어요? 왁싱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왁싱이 저희는 브라질리아 왁싱을 많이 하거든요. 브라질... 브라질... 브라질리아 왁싱? 거기도 한다고요? 네. 거기... 그거 하면 뭐 어디 좋습니까? 그럼요. 청결이랑 미세 확장. 음... 안녕하세요. 빨리 들어오세요. 뭐 이런 건가 뭐냐? 그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? 건강이 좋대요. 한번 해봐서. 미세, 미세. 미세? 아, 건강 아니에요. 미세에 좋대요, 미세에. 건강해지진 않아요. 아, 이거... 거시기는... 깨... 깨... 안 아프죠? 아, 나이들... 아프죠. 엄청 아프대? 뭐하려고 아픈데 부러워해. 아픈건지... 아유... 그냥 좋대잖아. 한번 해봐서 왔는데. 안녕하세요. 누워주실게요. 어... 사람 소리 없으신데? 응... 없으신데, 저리. 그런 거랑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픈건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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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장님... 아휴... 다리 박치면... 라고 하시는데... 그러면, 그러면... 해드리세요. 어! 꼬만하십시오. 발 아파. 아유, 원래 다들 소리 지르고 하니까 편하게 드시면 돼요. 네. 고객님, 그러면 저희가 종아리까지 여기까지는 해 드릴게요. 아, 그래? 그럼... 아... 어... 네. 아, 잘 참으셨어요. 끝났어요, 이쪽. 어휴... 아파도 좀 참아요. 아이고... 횟툰 하려면 뭐 그냥 되나? 횟툰 저번에도 충분해. 아... 그래다가... 굳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? 흠흠... 나의 나이가 70... 70인데... 네... 이 나이에 하는 사람들 많아? 미친민이라고 치고... 아니... 아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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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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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다 끝났어요? 네..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어디 꼭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. 네... 수고하셨습니다. 나와있어, 나오자. 에휴... 진떨이 나네. 미친민이 나네... 미친민이 나네... 지금... 인조이... 엔스크린... 일제생 Sheet 에휴... 이제... 에휴... 엔스크린... 에휴... 렛이네... 에휴...